. . . . . . . . 오 너무 추워요 안녕하세요 찬가 그렇네 산이다 산이 고맙습니다 대단히 miten Republicans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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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이거 하고 만난 게 너무 반갑다 나랑 나랑 너랑 화이팅 너인지 알겠어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포복하고 그냥 드리고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 이거 그거 매트 크라운 끝이 없어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진미 진짜 잘하시네 나 이거 타고났어 열정이 하다보면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책에서 읽은 건데 어떤 사람이 너무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이 알바를 일부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거절을 제일 많이 당하는 직업이어서 하다보면 거절당한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내성이 생기는 거 같아요 우리 거니까 버리니까 뭔가 마음이 아프네 버리는 것까지는 괜찮아 나 그거 다 주워가지고 다시 드렸는데 걸어봤자마자 구겨가지고 버리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네 우리도 받으면 솔직히 그러기는 하니까 좋은 경험하고 있다가 2시에 아레나에서 공연을 즐겁게 한번 열 것 같습니다 화이팅 왜 그리 많이 봐요 어지럽게 이 지금 라이브 여러분이 이렇게 클럽에서 처음으로 들려주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우리의 이 첫 클럽 공연 여러분이 멋있게 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닫고 열다 동네들이 가즈업 왜 그리 많이 봐요 나 너로 가즈업게 에이 어 나의 짓하지 마요 어 간지럽게 everybody feel it 오늘 너랑 나랑 놀아 나이 같이 오늘 너랑 나랑 놀아 나 나 댄스 네 봄 봄 봄 오예